화장실에 창문 있고 여기가 3,000에 80이었죠? 3,000에 80인데 거실이 확실하게 나고 옵션은 가스전지 3구 세탁기 혹시 큰 방에 에어컨이 있나요? 큰 방에 에어컨까지 이제 바로 위에 다 넣었어요 작은 방도 다 넣었어요 3,10에 3m 큰 방도 크네 커요 크게 못 넣은 거 안 넣고 그냥 손으로 넣어버렸다니까 여기 냉장고 큰 거 1m 좀 넘네요 1m 이상 냉장고 큰 거 요즘 거 들어가게 1m 3m 20 거실이 3m 20이네 그니까 TV 놓고 소파 놓고 3m 20이니까 충분히 보고는 식탁도 놓고 살 수 있어요 2m 50에 2m 50에 2m 50 전세도 있었어요? 아니요 5월 월세로 신발장 신발장도 그리고 3,081 관리비 7만원이었나요? 네네 7만원 7만원에 인터넷 TV 유선이 아니고 와이파이까지 공과금은 별도 전기박스 수도 별도 수도가 별도로 있어요 수도 별도 주차비 별도 네 알겠습니다 공동전기 같은 거고 이런 거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